사과식초 몸 좋은 사람들 집에는 이 사과식초가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걸 분리생리 어떻게 하시죠?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정말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영상은 오직 정보 공유의 목적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단지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직접 실험하여 결과를 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영상으로 만드는 한낱 유튜버입니다 21년 IFBB 내추럴 보디빌딩 프로퀄리파이어 대회 준비할 때 저는 매일 사과식초 30ml를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섭취 중입니다 사과식초는 말 그대로 사과에서 만들어지는 식초입니다 사과와 효모를 결합한 다음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식초로 만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김치도 이와 비슷한 발효 과정으로 만들어지기에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꼽힙니다 사과식초는 지방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39명의 실험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제한된 칼로리를 바탕으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한 그룹에게만 30ml의 사과식초를 12주 동안 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과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대비해서 더 많은 체지방 감소, 식욕 감소, 엉덩이 둘레 감소 등등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실험은 비만을 대상으로 한 점 그리고 플라시보 대상군이 없는 점 등의 한계가 보이는 실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과식초를 꼭 일반인이 아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정말 그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확실히 말해주자면 이건 스테로이드 같은 마법약은 아닙니다 그냥 김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엄청난 효과보다는 조금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그런 음식인 거죠 제가 느낀 바를 공유하고 싶은 것이지 제가 사과식초를 광고받아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광고면 좋겠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과식초를 먹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사과식초는 인슐린 민감성을 올려줍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에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그 혈당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이고 이 인슐린은 여러분들이 운동 직후 먹은 음식들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기에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근육세포로 몰아줄 수 있게 되고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대사가 좋아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식초가 그 촉진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평소 식단을 철저히 하는 운동인들은 사과식초를 먹을 때 그 식단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사과식초를 운동하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사과식초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이유는 이 항산화 작용 때문이죠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글루타치온 같은 것을 복용 또는 주사하기도 합니다 사과식초 또한 이런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식초를 먹으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건 덤이겠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과식초를 먹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사과식초에는 에너지 부스팅 효과가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아이셔를 한번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죠 실제로 이 신맛은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과식초를 기상 직후 공복 또는 운동 전에 먹는 것은 몸을 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저는 아침에 물에 소금과 함께 사과식초를 넣어 먹고 가끔 집에 레몬이 있으면 레몬까지 곁들이곤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과식초를 먹어야 하는 그 네 번째 이유 사과식초는 식욕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배가 목이 고픈 진짜 배고플 때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사과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줘서 혈당을 안정화시키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음식이 위로 이동하는 속도를 줄여서 더 오랜 기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사실 그 정확한 원리는 저도 막 엄청 관심이 있진 않고 배고플 때 먹어보면 직빵이라는 걸 바로 느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과식초를 운동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은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아까 언급드렸듯이 사과식초는 마법약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식습관 중 좋은 음식을 하나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속이 더부룩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한 날 탄산수에 사과식초를 넣어서 한 잔 들이키곤 합니다 한 병 사놓으면 꽤나 생각보다 빨리 먹어지는 친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직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쿠팡에서 아예 전담으로 수입해서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식단에 추가하셔서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및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